김홍도 풍속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에서 여러분이 이제 김홍도 풍속화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이거는 이제 휴먼 드라마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스승인 강세양이 김홍도의 풍속화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히 세속의 모습을 옮겨 그리기를 잘했는데 살면서 날마다 쓰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일상입니다 그리고 길거리 나루터 가게 시장 시험장 시험장은 과거장을 말합니다 또는 연희장 등을 한번 그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두 손뼉을 치면 아유 신기하다 라고 외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김홍도 풍속화를 봉지적으로 소개를 하면은 모두 손뼉을 치시고 그리고 신기하다 라고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간에서 말하는 김홍도의 속화가 이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속화라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김홍도의 그림을 풍속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속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했습니다. 속화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문이나처럼 뭐 격조가 있거나 품격 있는 그림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것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격조가 떨어지는 그림을 우리가 속화라고 했는데 김홍도의 그림 같은 풍속화라든가 아니면 뭐 미나 두 가지를 다 속화라고 우리가 그 당시에 지칭을 했습니다. 왼쪽은 이제 김홍도의 우리가 이제 길삼이라고 이제 후대에 붙인 이름입니다만 길삼이라는 풍속화고요. 오른쪽은 19세기 말에 김중근이라는 이제 풍속화가 그린 그림입니다. 김중근 그림에는 무명짜고라고 해서 한글로 해가지고 제목을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은 같은 무명짜는 길삼의 그림입니다만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에 보면 다른 어떤 풍속 장면이 왼쪽에 표현이 됐다는 그것도 있습니다만 바로 그 여러분 그 저기 할머니하고 애기를 얻고 또 애기를 데리고 있는 할머니가 등장한다는 점이 바로 김중근 그림하고 다른 점입니다. 이 할머니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할머니는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앞에 무명 또는 길삼을 하고 있는 이분은 바로 그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홍도의 길삼이라는 장면을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하는 이런 우리가 김중근 그림처럼 그 일만 표현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또 미묘한 어떤 인간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어떤 고부간의 어떤 갈등을 여기다가 더 얹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은 그 표면상에 나타나는 일이라든가 어떤 그 놀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깔린 그 복선 다시 말하면 그 휴먼 드라마를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는 하나의 또 우리가 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전에 이제 그 김홍도의 그림 중에서 위에 있는 장면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김중근이 또 따로 별도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배 매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배를 매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이건 이제 풀을 먹이는 이런 장면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린 장면은 이제 시어머니의 얼굴의 모습인데 입 모양이나 눈 모양에서 볼 수 있듯이 뭔가 지금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못마땅하는 이런 얼굴로 며느리의 길 삼아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개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이제 그 손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 뒤에 있는 그 손주는 손자는 또 그 형아가 들고 있는 이런 장난감 팔랑개비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아는 바로 그 엄마의 등 뒤에 자기의 관심을 끌기를 바라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세 사람의 세 개의 눈길이 아주 그냥 절묘하게 결합된 장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과연 이제 그 며느리가 며느리가 배틀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어떤 이런 창변 이런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하면 그거는 여러분 배틀가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배틀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궁에 노던 선녀 옥황님께 죄를 짓고 나는 원래 여기 지금 배틀에 앉아있지만 이거는 달나라에서 놀던 선녀다. 그런데 재수없어가지고 옥황님께 죄를 져서 인간의 귀향 와서 좌우산천 둘러보니 그러니까 인간에서 귀향을 나가서 좌우산천을 둘러보니까 하실 일 전혀 없어 금산필 짜자고 월궁으로 치치다라 달 가운데 개수나무 동편으로 뻗은 가지 은도끼에 찍어내어 앞집이라 김대모가 뒷집이라 이대모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금산필 짜자고 어디로 갑니까? 원래 이제 달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달나라로 가는 겁니까? 월궁으로 가는 겁니다. 달나라의 궁전으로 가가지고 이 월궁에는 바로 그 사왕모의 궁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달 가운데 있는 개수나무를 그것도 이제 뭐냐면 동편으로 뻗은 가지를 그냥 도끼가 아니라 또 은도끼로 찍어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앞집에 김대모, 그 다음에 뒷집에 이대모을 불러서 배틀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배틀로세, 배틀로세, 그냥 난간도 아니고 옥랑간의 배틀로세. 그리고 앞다리라는 거는 도도 놓고 뒷다리랑 낮게 놓아가지고 균형을 맞추고 여러분 이제 빨갛게 표현한 게 바로 이잉아입니다만 그 이잉아를 2번이라고 표시된 눈썹개에다가 거는 게 아니다. 이잉, 구름에다가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24번 들고 있는 꿀이도 물에다 삶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안개 속에 꿀이를 삶아가지고. 안질개에 앉은 선녀 양기비의 넋지로다. 나는 월궁에서 귀양호 선녀긴 선녀인데 그냥 선녀가 아니라 또 양기비처럼 아름다운 선녀다.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며느리가 공주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김홍도 그림을 볼 때는 단순히 이러한 노동 또는 일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깔려있는 어떤 인간관계, 그 복선을 읽으라는 것이 저희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홍도의 풍속하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드라마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김중근의 풍속하는 그냥 단순히 그 팩트 일 자체만을 표현한 글입니다. 오늘날 풍속함은 김홍도, 김홍도 하는 이유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홍도의 또 다른 그림인 담배 썰기입니다. 담배 썰는 장면이, 일하는 장면이 두 사람이 있는데 또 나머지 두 사람은 또 재미있는 등장인분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 그 왼쪽에 아래에 있는 분이 굉장히 낯설 텐데요. 이분은 우리가 이제 다들 일을 하면서 이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뭐냐면 일을 할 때의 어떤 지루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읽기 위해서 구수한 이야기를 해주는 일종의 이야기꾼인 강담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담사를 넣어서 이 그림을 훨씬 더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풍속화에서 강담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홍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김홍도의 자리 짜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는 이제 일지시대 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복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선이 뭔지를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아버지는 자리를 짜고 그 다음에 엄마는 물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들은 자기 몸보다 더 큰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들의 그 책 읽는 소리는 엄마 아빠의 그 희망의 창가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책 읽는 소리가 끊기면 엄마 아빠가 뒤돌아 볼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여기에 그 책을 읽는 아들을 넣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를 그 이유를 바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가 쓰고 있는데 이 모자가 반건이라는 모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러한 그 네모난 반건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정자 가운데 있는 정자관을 쓴다든가 탄건을 쓰면은 이거는 나는 양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양반인데 왜 허드렛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허드렛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바로 뒤에 그 우리가 이런 그 가사일에서 그 열회를 해서 책을 읽기를 시키는 그 아들을 이렇게 놓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주해 가지고 좀 집안을 좀 일으켜봐라. 그렇기 때문에 명심보감을 보면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고 그랬고 또 고문진보를 보면 가난한 자는 책으로 말면 아마 부자가 되고 부자는 책으로 말면 아마 종교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바로 이 자릿작이라는 이 그림에서의 복선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선 그 팩트라는 거는 그야말로 자릿작하고 그 다음에 물레질을 하는 거지만 그 여기에 깔려있는 복선이라는 거는 바로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과거를 급주해서 출세를 하라는 그 출세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김홍도의 씨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홍도의 씨름을 보면은 가운데 씨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네 무리의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구경꾼 두 무리의 구경꾼은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 있는데 그 오른쪽에 두 무리를 보면은 뭔가 경절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오른쪽에 위에 있는 무리를 보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적극적으로 환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은 뒤로 젖혀서 놀란 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오른쪽에 위에 있는 무리들은 이기는 사람을 환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은 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놀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왼쪽에 이제 두 무리는 이제 중립을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씨름꾼을 보면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가 얼굴이나 손의 표정이 아주 영역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사람은 손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보이는 사람을 보면은 낭패한 얼굴에다가 손을 막 꼬집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대의 씨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삽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대는 오른 씨름이 아니라 왼쪽 어깨를 대는 왼 씨름인 것이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씨름 장면에 대해서 프랑스의 어느 이제 그 삽화가가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그려놓고 코리안 보이스 레슬링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그림이 전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싸움처럼 했는데 씨름은 싸움이 아니라 스포츠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오른쪽에 아래에 놀란 두 사람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두 사람의 그 손을 보면은 이 손에 그 엄지손의 방향이 반대로 돼 있습니다. 엄지손이 이제 저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깥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그 손이 이 손이 왜 이렇게 틀리게 바뀌어 그렸냐 돼가지고 학자들 사이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도를 연구했던 그 오 주석 선생은 김홍도가 이거는 일부러 일부러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한 분도 있고 또 이제 또 어떤 분은 이거는 이제 김홍도가 실수한 거다. 또는 심지어는 이건 김홍도가 이거는 그린 그림이 아니라 김홍도의 그림을 누가 이제 모사하면서 잘못 그린 그림이다. 이제 이런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그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도 이제 건축사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한국회화사 시간에 그림을 하나 가지고 이제 발표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갖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이 그림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손이 뒤바뀐 거를 알고 제가 막 환호를 했습니다. 김홍도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화가도 이 손을 뒤바뀌어 그리는구나 해가지고 그걸 아주 제가 신나게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담당 교수가 굉장히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칭찬은 그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칭찬에 막 춤을 춰가지고 건축사를 때려치우고 한국회화사 그중에서 이제 풍속화를 풍속화로 이제 석사기 놈을 쓰고 풍속화로 박사기 놈을 쓰고 풍속화로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운명을 뒤바꾼 손이 바로 이제 이 손인데 이거는 지금 이게 실수냐 아니냐는 좀 더 우리가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면 단순히 팩트만 그린 게 아니라 거기에는 복선이 있고 거기에는 휴먼 드라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기서의 우리가 복선으로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엿장수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엿장수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실험판의 열강인데 엿장수는 딴 데를 보느냐 이건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엿장수가 아웃사이더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엿장수를 보는 꼬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꼬마가 아웃사이드입니다. 엿장수는 당연히 간중석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인 월드컵 때 이경규가 간다라는 이런 프로를 보시면은 그때 그 정경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정경들이 간중석을 향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한국하고 다른 나라하고의 축구 경기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경기장에 몰두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을 때 막 환호하는데 그때 그 카메라는 바로 그 정경을 향했는데 정경이 뒤돌아 보질 않고 간중석을 바라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엿장수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황하고 씨름판에 열강을 하더라도 엿하는 데 열중하는 것이 엿장수의 역할입니다. 다만 아래에 있는 그 어린아이는 이 씨름판에 관심이 없고 바로 엿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김홍도의 씨름도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복선 휴먼 드라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홍도의 서당 그림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종로에 있는 종로서적이라는 데 벽화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종로서적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 벽화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학동, 어린아이가 아마 선생님이 뭔가 읽기를 시켰는데 그게 아마 틀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 회초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회초리를 맞고 왼손으로는 데님을 메고 오른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책갈피를 보시면 방금 뒤돌아섰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 우스꽝스럽어서 완전히 그 웃음 바다가 되는 그림이 바로 서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훈장인 그 선생이 얼굴을 보면 지금 웃음을 참느라고 입을 다물고 있어가지고 광대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선생이 학생들하고 같이 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학생, 그 매를 맞은 학생이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웃음을 참는 모습인데 이게 참 보시면 실제 보시면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표정, 웃음을 참는 그 표정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웃음 바다가 된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가 있고 그다음에 복선이 있는데 이 복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맨 아래에 있는 뒷등을 보이고 있는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보면은 옷선이 이제 꼬불꼬불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킥킥 웃고 있다는 모습을 그 옷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화나 동양화는 그 옷선이 단순히 그 옷의 재질, 옷의 질감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그 퍼스넬리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옷을 뚱뚱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른 사람은 옷을 가늘게 그리고 또 미인은 옷을 또 굉장히 또 아주 그 뭡니까 그 봄누에가 실토하듯이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또 웃음을 이렇게 지그재그의 어떤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김홍도의 그 씨름도에서 등을 지은 꼬마가 엿장수를 바라보듯이 바로 또 이 그 서당도에서도 등을 진 그 꼬마가 그 매를 맞고 있는 학생을 바라보면서 킥킥대고 웃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의 그 복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에로틱한 풍속화는 그 신윤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에로틱한 풍속화의 그 시작은 그 김홍도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물가의 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갑자기 굉장히 그 복장이 불량한 그 한량이 등장해서 그 물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재미있는 건요. 지금 이제 물을 얻어먹는 그 한량이 얼굴이 굉장히 음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용한 시선으로 그 앞에 있는 안악을 쳐다보니까 앞에 있는 안악의 얼굴이 그냥 빨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두루벅으로 그 한량에게 이제 물을 건네준 그 안악은 아니 내가 물을 줬는데 왜 이 여자만 쳐다봐 해가지고 시샘하는 그런 눈길을 여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 동해에다가 물을 이제 담은 이제 뚱뚱한 이 안악은 이 장면을 보면서 저거는 이쁜 것들이는 한 짓이야 하면서 현장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속에서도 단순히 그 우물가라는 어떤 그 팩트만 표현한 게 아니라 이런 그 아주 그 음용한 시선을 보내는 그리고 복장이 불량한 그 한량을 등장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에로틱한 어떤 인간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9세기 말에 그 사양 사람들이 찍은 사진 중에 보면은 여기 그 동해에다가 물을 깊고 가는 이런 어린 소녀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제가 19세기 사진 중에서 가장 어떤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그냥 순진무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면의 그 웃음을 띈 모습들이 아주 그 사랑스럽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에르틱한 그 김홍도 풍속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그림 상단에 보면은 평양 강세양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혜진 안장과 야인 나귀의 행세기 심이 필요해 보이는데 무슨 흥치가 일어서 못 갔다는 촌색지를 쳐다보는 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점잖은 양반이 얼굴을 가리고 여기 강세양이 글처럼 못 갔다는 촌색지를 훔쳐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혜진 안장과 야인 나귀의 행세기 표현했듯이 오랫동안 아마 산속을 여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골 안하기라도 뭔가 그게 호기심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처초가 나올 때 할머니도 뭐 섹시해 보인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에르틱한 그림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단에 왼쪽 상단에 보면 여기도 역시 그 표암 강세양 김홍도의 스승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둥에 탄 촌 안악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냐만 낙은에는 곧비를 놓치고 뚫어지게 촌 안악을 쳐다보니 한때의 모습이 사람으로 하여금 웃게끔 하는구나. 이건 뭐 실수겠죠. 병풍으로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또 이제 유학적으로 화첩으로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탄 그 양반이 소둥에 탄 안악을 이렇게 부채로 가리고 훔쳐보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악의 등 뒤에 보면은 또 그 자기 남편이 이렇게 뭔가 어린아이와 또 보참을 들고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탄 그 말을 탄 이런 그 성비의 그 보참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생항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 뒤에 따라오는 이 시골 양반의 그 보참에는 이런 닭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양반은 당장 먹고 사는 게 이제 급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비는 뭔가 여행을 하면서 이런 풍류를 즐기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무슨 흥치가 이르는 건지 우리가 지금 그 점잖은 양반이 이렇게 이제 훔쳐보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양반이 또 현장을 옮겨서 빨래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빨래터의 약간 그 높은 바위 위에 그 부채를 가리고 양반이 이 장면을 빨래하는 장면을 이렇게 훔쳐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걸리면은 굉장히 아주 개망신을 당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훔쳐보는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거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제 신윤복 그림이 있습니다. 그 신윤복 그림은 단온날에 목욕을 하는 기생들의 풍경이고 그거를 또 우리가 그 계곡 사이에 있는 두 어린 스님이 이렇게 훔쳐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훔쳐보는 모습인데 그 눈길을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양반은 양반은 요새 마스크 쓰듯이 그야말로 이제 그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윤복 그림에는 그 어린 스님이 아주 굉장히 호기심이 가득한 그런 눈초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림을 보면은 그 김홍도 그림에서는 도대체 그렇게 망신을 무릅쓰고 그게 보는 이유가 뭘까 할 정도로 그 의아스럽지만 신윤복 그림을 보면은 아 이거 뭔가 이거는 그래도 좀 볼 만한 훔쳐볼 만한 장면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림을 취급하는 딜러들 얘기로는 신윤복은 할머니도 섹시하게 그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여성스러운 그 에르틱한 장면은 김홍도보다는 신윤복이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윤복의 그림을 보면은 기생들이 거의 이제 반나체로 해가지고 머리를 매만지고 또 세수를 하고 또는 팔을 씻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매만지는 그 여인의 그 손을 보면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손가락하고 가운데 세 번째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벌려서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섹시한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김홍도의 그림처럼 이렇게 투박하게 손의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손까지도 이렇게 섬세하게 어떤 그 여성스러움을 살리는 것이 신윤복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윤복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남편에게 이제 만약에 뭘 부른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면서 이제 여보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 목욕을 이제 끝난 사람은 이제 머리도 매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네를 타고 근데 이제 이 몸종이 기생집에서 이제 일하는 몸종을 보면은 또 가슴을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그림뿐만 아니라 사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가난한 집에 낮은 신분 사람들이 아들을 낳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가슴을 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 말기 그림 속 또는 사진에서도 이 그림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김홍도의 풍속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결론을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홍도의 그 풍속화는 이전의 풍속화 또는 그 이후의 풍속화 하고 달리 단순히 그 팩트만 그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팩트에다가 스토리를 합쳐서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휴먼 드라마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주목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홍도 그림 속에서는 그 앞에 드러나는 어떤 사실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그 깔려있는 깔려있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사실은 김홍도의 그 풍속화가 엮어낸 그런 드라마는 어떤 그 당시에 그 사회 현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또 그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런 실학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거는 김홍도가 그 어려서 안산에서 그림을. 그림을 강세형한테 배운 것이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김홍도가 강세형한테 안산에서 그림을 배웠을 때 바로 안산의 최고의 학자인 성호이익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강세형은 또 성호이익의 제작벌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호이익의 실학사상이 바로 김홍도에게도 이렇게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김홍도가 풍속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그거는 뭐냐면 높이 높이 오른 것은 깎아서 낮추고 그다음에 움푹 파인 것은 메꿔서 뭔가 이렇게 평등한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